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우리 바닥 뚫린 걸로 타면 안 돼? 나도! 우리 바닥 아예 뚫린 걸로 타면 안 돼요? 나 뚫린 거 있어? 그게 뭐야? 무슨 액신형과 찌개로 왔는 거야? 구름 진짜 예쁘다 구름 사진 찍고 싶어요 눈으로 담아요 눈으로 담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액티비티 활동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항상 하고 싶었거든요 인터넷에서 엄청 나오거든요 산에서 뭐 하고 타고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하니언니 찍었어 다니언니가 어젯밤을 찍었는데 진짜 예뻐요 방금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통 실물 담기 어려운데 사진이 우리가 딱 보는 풍경을 진짜 예쁘게 담아줬어요 다니언니가 나 이 사진 나중에 받을래요 나중에 제가 이번 복불복에도 배지가 숨어있을까요? 이번에는 안 바꾸겠어 모두 같이 다시udos 됐다 내리번에 먹었어 powered by 패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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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줌마 패티 주인분께서 가져갔어 전에 배지 사장님 우선 verrlon 나 몰랐어. 정말. 페널티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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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휑휘와! 어떡해! 진짜. 저희 쪽으로 버린다고 생각합니다. 저기요. 저기요. 아 해봅시다. 오케이. 우리 같거든요. 우리 또 멋있어. 이거 표정이. 잡고. 반지. 울었어. 시마야. 잠깐만. 아악. 예. 어떻게 해. 어떻게 받아야죠. 저거 한 번 보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잠깐만요. 안녕하세요. 강혜린입니다.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은 1등. 정말 강혜가 새롭고요. 제가 받을 줄 몰랐는데 제가 꽤나 많이 노력했나 봐요. 민지 씨와의 대결을 통해 제가 한층 더 성장한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뻐요. 감사합니다. 너무 있어요. 엄마야. 어머. 어머. 아이고. 밤에? 너 이거 써야 돼. 왜 안 써. 이거 써요? 이거. 선물이... 잠시만, 여기 놔둘게요 그래 근데 우리 뭐지, 게임업은... 뭔가... 내 지난 날들은... 내 지난 날들은 눈 뜨면... 이 가사가 뭔가 지금 같아요 한 번 이 순간이 지나가면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라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한 순간에 그냥 스킵된 느낌이 들었어요, 지금 근데 다시 돌이켜보니까 진짜 많은 일들이 다 순서대로 차곡차곡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이 있는 걸 생각하니까 뭔가 되게 생각이 많아지는 느낌이네요 내 지난 날들은 눈 뜨면 있는 꿈 근데 뭐가 꿈이었을까? 우리가 부산에 온 게 꿈일까? 아니면 스케줄을 한 게 꿈일까? 근데 너무너무 좋은 게 뭔지 알아? 둘 다 꿈이 아니라는 거야 둘 다 꿈이 아니라는 거야 둘 다 꿈이 아니라는 거야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